푸른밤만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모자 쓰고 잠들었다 일어난 것 같이 옆머리 뒷머리가 잘 달라붙어 있어요 22570님 저 지금 제주도 여행가서 찍은 사진을 엽서로 만들려고 사진 고르고 있어요 예쁜 사진 많이 뽑아서 푸른밤에도 보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엽서를 만드시려고 뽑고 고르시냐고요 그러면 뭔가 이제 후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아니려나 그냥 사진만 보내면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도 만드시는 거니까 잘 한번 보정도 해보시고 마무리까지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597님 야근 중입니다 보통 이 시간에 푸른밤을 들으면서 잘 준비를 했었는데 책상 앞이라니 저처럼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있겠죠?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있고요 제 눈앞에 남태정 비디님 계시고요 바깥에 지금 저희 매니저분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수염 많이 올라왔어요 늦은 시간이어서 턱수염, 코수염 새까맣게 올라왔고요 지금 작가 누나들도 지금 작가님들도 밖에서 뜬 눈으로 지새고 계십니다 전예지님 저는 지금 중국 상해입니다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네요 힘들기도 했고 짜증나기도 했는데 가족과 함께여서 나쁘지 않은 여행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가족들과 또 중국 상해 갔다 오시는군요 볼 거 참 많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문제없이 여행 잘 마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1433님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서 자취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왔어요 집밥을 챙겨 먹으니까 행복해서 오늘 밤에는 좋은 꿈을 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이 정말 반가워요 사랑해 예주야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집에 가서 또 동생분 가족과 함께 이제 얼굴을 마주하셨나 봐요 집밥도 드시고 집밥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식단을 해서 잘 몰랐잖아요 제가 잘 몰랐거든요 최근에 이제 집밥 좀 먹어요 이게 되게 정신적 어떤 허기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? 집밥의 힘인 것 같습니다 2569님 지금 일해요 오늘까지 완성해야 하는 일인데 정말 열심히 이번 주 일만 했는데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데 얻는 건 손목 통증뿐이라니 노래로 다독여줘요 종디 장제인의 겨울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손목 통증만 얻는 것 같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마무리 잘하시면 또 그 외에 또 어떤 성취감들이 또 찾아올 테니까 마무리까지 힘내시길 장제인의 겨울밤 듣고 올까요 장제인의 겨울밤 듣고 왔어요 256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0824님 공부하려고 책 펴놓고 침대에 엎드려서 듣고 있는데 야식 먹고 총디 목소리 듣고 있다 보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있네요 공부 좀 제발 하라고 해주세요 공부 좀 제발 하세요 진짜 0824님 진짜 제발 공부 좀 아휴 이 정도 함 하겠죠? 아닌가? 아주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공부 좀 하세요 제발 해달라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한 겁니다 전 진짜 하기 싫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공부하라고 막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예 해달라고 하시니까 박형경님 지금 셀프 네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총디는 아는지 모르겠지만 네일 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앉아있어야 하거든요 저 집중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네일 하면 움직이지도 못해요? 아 양손이 움직이니까? 아니면은 손이 혹시 이렇게 네일 하면서 조금 움직이고 하면은 그 어 매니큐어죠 매니큐어가 흘러내리나요? 그래서 그러나? 아 망가지기도 하고 예 또 밖에서 작가님들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저의 엄청난 추리력으로 또 맞춰냈습니다 아 엄청나네요 전 진짜 아 최고죠 8953님 오늘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결혼 서약서를 읽고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울었을까요? 은정아 결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분명 그럴 수 있던데요 많이들 그러던데요 그리고 예 제가 봤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건 남자분이었어요 남성분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분께서 이제 두 분 다 친구여서 축가를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분이 우신 거예요 되게 감성 충만하신 분이어서 우셨대요 근데 이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사회자분이 되게 좀 위트가 있으신 분이어서 그 상황도 또 장난스럽게 아 혹시 오해하지 마시라고 세 분 다 정말 친하신 분들이고 뭐 이런 얘기를 아 정말 이 친구가 평소에도 눈물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혹시나 여러분들 뭐 그런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상상 하지 마시라 세 분 다 정말 친한 친구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눈물이 날 수 있죠 7022님 오늘 17살 차이 나는 동생이랑 단둘이 데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동생이 10살인데 동생이랑 영화도 보고 동생이 좋아하는 것도 사주고 왔어요 제가 자취 중이라 자주 못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놀아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그래요 너무 좋네요 17살 차이 나는 동생이라고 하면은 참 저도 사실 동생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의 차이가 나는 동생과 잘 지내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이제 아이의 성장 같은 것들 난 이제 이미 성인이 되고 내가 한참 사회에서 막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는 그 시기에 이제 아이는 동생은 학교를 쭉 다니고 그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4815님 총디 그냥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도 돼요? 백예린의 제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백예린의 제로 이 곡 어제 백예린씨 나오셨었죠? 어제 백예린씨가 또 이 곡 가사 얘기 하셨었는데 노래 듣고 오도록 하죠 백예린의 제로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wildly 보내고 싶어요 지난리의 제로 가사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